보스는 진짜 초딩같은.. 간다 나 보스 나 간다? 나 나와 아니 보스 형 라이브 틀어줘요 라이브 틀달라고 라이브 틀달라고 라이브 틀달라고 얌님 저도 같이 런 뛰어요 내가 그.. 기로 좋은 걸 뺏겠어 라이브 틀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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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ndidate solamente 라이브틀 라이브 틀어줘 라이브 틀어줘 라이브 틀어줘 라이브 틀어줘 래이브 틀어줘 랩 왜 남이 꿈쳐 놓은 애 아니야? 너? 네! 뭔 소리예요! 너 맞잖아. 아니에요. 뭐잖아. 아닌데. 저도 애초에 티타노 훔치려고 하지 않죠. 아니 용보스 때문에 십보가 안 붙어. 아이 복스님 잘못했네. 아니 난 한 번 밖에 안 했어. 나도 한 번 밖에 안 했어. 아 좀 파일이 음성 좀 꺼봐. 용보스. 아니 왜요! 난 뭐 말을 못 하겠잖아. 아니 쟤네 얌님 짜비인 줄 알걸요 아마? 어디 안? 포우시락? 저거 내렸어? 안 내릴거야 저거? 너 찾는다. 보스님. 쟤네 얌님 짜비인 줄 알겠죠? 아니 말을 진짜 그렇게 하세요 왜. 내가 좀 잘생겼다 해도 그건 아니에요. 아니 얌님. 아니 근데 지금 내가 그냥 공지로 달아줄게. 안돼요 안돼요. 아 참. 아니 얌님. 이거 뭐지? 이거 계속 아크가 튕기는데요? 페이트를 똑같은 것도. 아니. ㅈ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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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. 그 이거 아지잖아? 야 언니. 180이라는 사람 알아요? 그 사람이 나 엄청 영구멘트 막 이런데. 너무 슬퍼. 이거 무결성 한번 해야겠다. 저거 내가 무조건 내린다 저거. 나 저거 무조건 내린다 오늘. 나 저거 내리고 준다 오늘. 하나씩 막 맡아서 내리자. C4가 차라리 나. 한방 데미지가 더 세잖아. 금속 부수기에 제일 좋아. C4가. 내가. C4는 아무나 못해. 니? 네. 한 명 하는거지 뭐 어쩌라고. 어? 내렸나? 어? 내렸나? 뭐 봐주라. 뭔가 우르르 내린 것 같은데. 이타진가? 아이씨. 아이스. 이제 다음 타켓. 이게. 아이씨. 맘 일인거잖아. 얘네 탄 다 빠지. 얘네 탄 다 빠지. 얌님 근데 진짜 웃었어요? 아. 뒤에 더 있네. 나 그게 진짜 너무 궁금함. 아니 쟤 추방시켜. 잠깐. 쟤 약 안하면. 나 스트레칭 졌나봤잖아. 진짜. 쟤 때문에 탈먹을 것 같아. C4 하나 붙였다. 전자는 어떻게 나가간거에요? 그 강.. 수갑에서? 그걸 모르겠어요. 어디가게? 어디가게. 그래. 그 3인칭으로 붙여. 뭐 집에서 가져갈거 있나요? 저는 없습니다. 뭐예요? 원소기 많이 필요해. 아아.. 으흐흫 어흑 못 쓰고도 안 돼. 지금 아무데든 안받아서. 해연님 뭐 가져갈거 있어용? 원소파편 원소파편이야. 원소파편이요? 총알. 총알. 오케이 오케이 응 내가 먼저 볼 거야? 아무나 안 묻는다고 아이 참 아무나 안 묻는다고 했잖아 내가 인천 아니야 인천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3인천으로 해야 돼 아 이것 좀 같이 좀 줘 뒤에 필터 설치해야 되는데 얘가 만화라도 내가 두 개를 동시에 못 해 테크 저거 테크총 쓰면 안 되나? 내가 뇌가 쓰기 너무 아까워 아 씨발 빨렸다 진짜 자막만 보면 문제 아 테크 소총을 못 쏘는구나 테크 쓸 때는 넣으려면 안 돼? 영버스? 한 번만 해봐 아 나 나 나 앵그림 없어 아 뭐 야 뭐 했어 아 그것도 안 뭐 했어 도대체 아니 안 붙어 그거 그거 턱 그거 욕되지 않아? 이거 안 돼? 어 그거 빨리 빨리 툴리사람 불러 어 아 빨리 불러 아 빨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없음 그 에이 우린 안 돼 근데 이거 앞에 총알 다 빠져가지고 총알 안 쏴 나 바지 liśmy 어 아 기분 좋다 자로 가야겠다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